배우 신현빈씨가 고생해 주시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신현빈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한국 펩시콜라 박수영 대표이사입니다. 저의 펩시콜라는 브랜드 최초로 K-pop online 쇼케이스 컨설트를 했었고 Si Cannes에 한글을 넣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요. 이렇게 글로벌한 K-POP 어워드인 2020년 소리바다 베스트 K-뮤직 어워드의 프리젠터로 나올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. K-POP과 대한민국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단 3분을 위해 가수분들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. 이번에 시상할 상이 바로 그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K-POP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올해의 스테이지상인데요. 그럼 올해의 스테이지상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대표이사님 발표해 주시죠. 네, 발표하겠습니다. 2020년 소리바다 베스트 K-뮤직 어워드 올해의 스테이지상 강다니엘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매력적인 음색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솔로 파워를 입증하며 명칠 상부 대한민국 최고 화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강다니엘 올해의 스테이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. 강다니엘입니다. 써드립니다.